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오늘은 프리캐드를 하실 때 외부에서 스텝 파일들을 불러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부품을 어떤걸 선정을 하시고 도면을 그리실 때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파트 그 도면이 내가 원하는 옵션과 딱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뭐 후가공 등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샤프트라고 하면 뭐 단을 더 가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일 때 이제 도면 그 실제와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만날 때가 있죠. 이제 그럴 때 도면을 이제 수정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텝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모터 드라이버인데요. 모터 드라이버를 들고 왔는데 이제 이 모터 드라이버의 도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모터 드라이버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없는데 이렇게 브라켓이 도면화가 돼 있고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이 구성품들이 따로 어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디들이 많은 경우일 때는 그 바디들 여러 개로 해서 하나의 스텝 파일로 이렇게 그 바디들의 분류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이드를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제가 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모터 드라이버를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걸 이렇게 불러오고요. 네 지금 이렇게 불러왔는데 지금 이 녀석은 별도의 이력이 없고요. 제가 그 불러올 때 별도로 머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파트들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한 바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요 단면을 제가 이제 보고 싶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은 거지 해서 단면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클리핑 플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고 내가 클리핑 하려고 하는 그 면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오프셋을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플립 누르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봤더니만 안에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이제 껍데기만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지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클로즈를 눌러주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이거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어떤 스텝 파일을 수정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바디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파트 디자인에서 그리고 이게 액티브 바디인지를 확인을 하고 액티브 바디 생성 막 했을 때는 액티브 바디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걸 드래그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 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가 넣어주면 여기에 베이스 피처라고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이 베이스 피처가 생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를 조금 옆으로 옮겨서 편집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 부분만 자를 거니까 여기만 스케치할 면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영역을 골라놓고 스케치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mm가 더 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파일은 그래서 바디 생성하고 거기다가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 스텝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약간 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바디를 제가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바디를 생성을 하고 얘를 또 하나 드래그를 해서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팁이냐면 제가 항상 파트 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바디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항상 파트를 이렇게 파트를 생성해가지고 그 안에 바디를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래 스텝 파일이 있고 그 스텝 파일의 똑같은 모양인데 수정을 할 수 있는 베이스 피처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스텝 파일은 이렇게 하이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디로 놓고서 그러니까 트리에서 지금 바디로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친구들이 같은 트리 안에 이렇게 쭉 병렬로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참조한 이 피처가 지금 지금 이 바디하고 지금 계층 구조상 같은 그 계층에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델이 굉장히 많아지면 얘네들이 뭔지가 되게 헷갈려져요. 그래서 관리를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실 때 바디 좀 귀찮으셔도 바디로 하지 마시고 파트로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바디를 넣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파트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까 그 원본 자체가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파트를 열어서 보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기가 좀 용이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저기 스텝 파일 가지고서 이렇게 수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바디로도 하셔도 바디에다가 그냥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다 보면 꼭 스텝 파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모델링 하다 보면 또 이런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들이 좀 생기는데 계속 파트가 나오네요. 바디를 하나 생성하고 싶은데 계속 파트가 밑에 걸려 나오는데 액티브 파트를 끄면 괜찮을 거예요. 액티브 지금 파트가 액티브 오브젝트가 걸려 있어가지고 계속 생성하면 이 하위로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디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일단 비활성화 시켜놓고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요새 1.0으로 버전으로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 거의 쓸 일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되게 많이 썼었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전 버전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경계선이 없는데 이전 거에서 경계선이 항상 이렇게 생겼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뭐 그게 뭐 불편하긴 불편한데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추가된 부분만 뭐 패드를 한다라고 하면 따로 스케치 안 하고 그냥 클릭해서 쭉 빼면 돼가지고 편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항상 모델링에 이렇게 선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려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바디가 있고 여기서 오픈 S캐드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 선들을 한번 없애주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Refine Shape Feature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Refine Body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전에 있었다고 했던 그런 선들이 이제 싹 없어져요. 아마 STL 파일 불러와가지고 그걸 또 솔리드로 바꿔서 편집하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때 어떤 기능인지 확실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그거는 좀 빼놓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Refine Body를 하고 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다가 뭘 수정을 하기가 바로 안 되거든요. 파트 디자인으로 다시 가서 여기다가 뭘 클릭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클릭하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 Body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참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일 때도 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스텝 파일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Body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이 Body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이어서 계속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Body를 최상위로 놓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찌꺼기들이 계속 밖에 남아있고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보면 어 얘는 뭐지? 그러면서 불필요한 부분인 줄 알고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고 뭔가 나중에 이제 뭔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일 때는 항상 그래서 만드실 때 파트를 항상 생성을 하시고 그 파트 안에 또 Body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를 생성하시고 거기다가 Body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파트 안에 항상 편집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스텝이나 이런 그 솔리드들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Vulihan 연산 같은 걸 해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트 디자인에서 Vulihan 연산을 하면 파트 디자인의 특성상 Vulihan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스케치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파트 디자인에서 Vulihan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파트 워크벤치 에서도 Vulihan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파트 워크벤치가 있는데 파트 워크벤치 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디자인으로 가는 경우 가서 Vulihan을 수행하는 경우는 우리가 편집 가능한 바디들을 가지고 Vulihan을 수행할 때 많이 쓰고요. 파트로 가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텝 파일이 있는데 스텝 파일들을 편집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편집이 안 되는 아직 편집할 수 있도록 안 해놓은 상태에서 불련을 한다거나 할 때는 파트 워크벤치 에 가서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워크벤치 의 특성상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걸 일종의 하나의 스텝 파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스텝 파일 처럼 얘네들은 편집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식으로 지금 편집이 얘는 따로 되지는 않는데 지금 스케치가 큐브 밑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되지는 않는데 얘네들을 불리언 수행을 하고 나면 이쪽에서 파트 디자인을 워크벤치 에서 불리언 을 한다고 하면 큐브 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를 이렇게 불리언 한다고 하면 지금 머지 가 돼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더블 할 수가 없으니까 파트 디자인 에서 가서 보면 여기도 지금 여기를 잡고 스케치를 그리려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죠. 바디를 생성한 다음에 뭘 해라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 바디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베이스 피처가 생기면서 여기다가 편집을 스케치를 하거나 해서 이제 후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놓고 다니면 나중에 퓨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파트를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다.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스텝 파일을 쉽게 편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거는 오늘 이 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팁은 한번 stl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편집하는 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